스네이터? 뭐를 하는지? 에이, 너는 그 마트웨어! 너는 그 마트웨어! 그 마트웨어! 어, 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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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다. 어, 얘야, 얘. 어, 치료해 주세요. 네, 내가 볼 수 있어. 오늘 기분이 무엇일까요? 무엇일까요? 40캡이나 들어? 괜히 따야, 조금밖에 없는데. 어, 됐어요. 저건 진짜... 그거 봤어? 진짜 방사능도... 너무 많이 적어갈 필요 없어. 너 또! 또 여기서... 아니야, 방금 방사능 치료했다고!!!! 방사능 폭풍! 야, 여기 떠야 돼. 얼른 떠야 돼. 미치겠네.... 나 처음으로 야 다이아몬드 시티 상점에서 방사능 들어온 거 처음이야 저기도 방사능 폭풍 들어오나요 여러분들? 나 외부에서 진짜 본 적은 있는데 저기서 진짜 본 적은 없네 와 야 진짜